잠시 영상을 찍겠습니다. 우하우하게 커피 마시는 시간입니다.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분잔에다가 따라서 마시면 더 맛있을까요? 교촌치킨 치킨을 하고 같이 먹을 겁니다. 요게 4만 5천원 들여서 사온 교촌치킨이랍니다. 맛있을 것 같죠?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진짜로 진짜로 맛있어요. 새해 첫날에 간식으로 이렇게 집콕하면서 거콕하면서 맛있는 거 마시면서 꽃도 보면서 예쁜 잔에 따라서 요게 해즈럭 커피입니다. 스타벅스 커피 마십니다. 영상 인증사 찍고 찰칵! 오늘 새해 하루 일가입니다. 끝! 영상 끝!